안녕하세요. 검도왕 진사부 임재구 반장입니다. 나오는 머리치기, 선의선 머리치기라고도 하는데요. 검도 기술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끝과 칼끝이 만나 교착이 되는 지점에서 상대방이 앞으로 중심 이동을 한다거나 속여서 공격하려는 동작을 보인다거나 할 때 미리 그러할 것임을 예측하여 상대가 반응을 보이려 하는 순간 왼발을 밀어 즉시 머리치기를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공격 반응을 하여도 상대보다 먼저 타격 부위에 타격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하려는 순간이 곧 기회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오늘도 열감하시고 건강하세요! 되시길 봐봐요! 안녕! 그럼 다음에 Collegiate! CoLet me to go 꼭 우리 você we got out of come kill whoa remove yo back we let